영화 우리생의 최고의 순간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조은지가 열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. 조은지는 영화 작업을 같이 했던 스태프와 열애 중이라고 고백했는데요. 남자친구는 자상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라며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. 조은지의 남자친구는 영화 우리생의 최고의 순간에 제작실장 강모씨로 중앙대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한 프로듀서 지망생으로 알려졌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